자 우선 그리기 사각 사각 형태말 사각형 그리기 어 다표로 프레임 명칭 되겠다 0,0 0,0 첫번째 위치 자 두번째 위치는 나와있는 치즈벨을 얹으시고 70,69, 70,69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치즈벨을 얹어주시구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 모서리 온전 담은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기에 있는 평행성 그리기 5mm가 6mm가 있겠네요 수직선은 5mm가 있겠죠? 수직선은 5mm만큼 틔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평선은 6mm만큼 틔우시면 되겠는데 5mm가 6mm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PF네요 B가 60으로 치즈벨을 얹고 F F58, 58만큼 치즈벨을 얹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행성 그리기 하셔가지고요 요선을 가지고 옆으로 60, 그 다음에 요선을 가지고 위로 58, 이렇게 해서 이제 고조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밑에는 못따기 있구요 위에는 아래시장 못따기, 아래팍 지나가도 할게 우선 필렛, 보호성도 주시고 윗부분, 필렛 주시구요 아랫부분, 아랫부분 못따기를 이용하여서 5미대만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하에 필렛도 못따기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R7 부분 있죠? R7 부분 중심점에도 고조선을 빌려야겠죠? 그래서 얘는 다 더하면 6뿌라스 1뿌라스 24에 12는 35가 되겠네 24뿌라스 12는 35 그래서 그리기에 평행성 그리기 하셔가지고 요선을 위로 35, 20만큼 됩니다 35만큼 띄워가지고 원호를 중심점 부조선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은 중심점을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R값 집어넣으시고 중심점을 가진다 아니죠? 여기 점플러스 바꾸죠? R값, R값은 7 그 다음에 시작값도는 270도, 끝나는 값도는 90도 그리고 뒤집기를 이용해서 방향 잡아주시고 가기 다 됐으면은 다르게 트림 이용하셔가지고 자두기 나누기, 에너지 따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차 원호자, 1차 원호자 되겠군요 그 다음에 요거랑 연관성이 있는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구조선을 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번째, 두번째는 하단에 하단에 20짜리 얘도 마찬가지로 구조선을 주셔야 되는데 구조선은 평행성 그리기를 이용하셔가지고요 우선 수직선, 요기 기준으로 35 하나 만들어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는 24 24짜리 하나 만들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원호를 비워주시면 되겠죠 원호도 마찬가지로 접근사각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R값은 20 시작각도는, 어 시작각도는 여기 한 230도, 230도래 그 다음에 끝나는 각도는, 어 한 30도? 여기 뒤지기 눌러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호도 마찬가지로, 원호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그려주시고, 자르기,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형상도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플랫댈가 아니야? 아, 6짜리 그래서 플랫댈가 가지고 6짜리 알려주시고 여기 아래 들어가야 돼요, 두 군데 요렇게 해서 이제, 6시 방향도 완료하십니다 3시 방향 같은 경우에도 구조선을 필요한 20mm 평행성 그리기가 있셔가지고 요 선을 20mm, 가운데 있는 수직선을 옆으로 20mm만큼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보조선은 27mm 요 바닥에 있는 요 스포선을 가지고 27mm만큼 띄워주시고, 요 규자점이 필요한거네요 규자점, 생선은 바닥 27 아세요? 요요? 어 가운데, 가운데 20 가운데 20, 그 다음에 얘는 27, 두 개의 보조선이 필요할거 같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사선을 그리셔야 돼요, 경사선은 득선 그리기 하셔가지고, 부조선 그리기죠? 그 다음에 규자점을 찍고, 그 다음에 거래값은 대단 20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각도가 중요하죠, 각도는 계산을 잘 하시는데, 계산할 것도 없고 120에 95에 30이잖아요, 그죠? 180에 30에 150도, 150도 넣어주시고 150 150도 넣어가지고, 먼저 해볼까요? 각도가 120도가 나오는지 응, 120도 나오죠? 그래서, 그 문제없어요 거의 20에 각도 150도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요기를 향유선으로 또 복사하세요 향유선을 옆으로 면비, 7mm만큼 위로 7mm만큼 이루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원격지세요, 여기다가 중심점을 받아서 단점 이용하셔가지고, 규자점을 찍고, 여기다가 아직까지 원격지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향유선이 되셔가지고, 얘를 또 옆으로 7mm만큼 이루시켜주시고 그럼 다 어떻게 된거죠? 형태는 다듬으면 따르기 명령을 여기서 잘라버리세요 따르기 명령을 여기서 잘라버리세요 따르기 명령을 여기서 잘라버리시고 요 필요하겠죠? 선이? 그러시고 요렇게 해서 마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필렛들에 있는 필렛, 아이 아, 이 필렛들에 가요, 이 모서리에 요렇게 해서 융합을 마무리 요렇게 마무리해주시고 우선 요 수직선을 살아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군요 밑에 27 플러스 23, 평가 얼마에요? 50인가요? 아, 평가상 들이 가셔가지고 바다서를 이용해서 50만큼 뛰어주시고 요기에 원에 하나 그진거죠? 그리고, 이 15인이시, 요 수직선을 가지고 양쪽 15인이시고 간격을 뛰어주셔야겠네? 요렇게 총 3개의 원을 그리스도 융합합니다 받았으면은 원에 두심 명령을 이죠? 원에 두십 점 플러스 반지금 요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알값, 사, 시케빵 사, 시케빵 8 시케빵 또 아래 사를 넣어주신 다음에 잠가주시고 요 다음에 총 3분 포인트 찍습니다 요렇게 총 3분에 원을 그려주시구요 응, 8, 8, 밑에 3-8랑 3-8 그릴 검토 그 다음에는 개별로 가야돼, 이제 우린 22 22대에 원하는 데주셔야 돼, 요기에 22대에 원하는 데주시고 그 다음에 요기에 시값이야, 시값이 얼마냐면 원하는 데주시고 그 다음에 요기에 16이죠? 파이 16자리에 원하는 데주셔야겠네? 16자리에 원 주겨주시고, 밑에는 그렇게 되주시대 그러면 다 생겨주기 그 다음에 다 됐으면 보조선을 다 비효로 해주세요, 조신하나 어차피 이 선들이 태말때 필요 없는 선들이 있는지 아, 아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선들이 가세요 이 선은 필요하네요, 이 선은 중심선은 저 보니깐, 나머지 선들은 필요 없는데 이 선들은 필요 없어요 요설만 필요하지, 가운데 요설만 왜냐면 거기 각도들 한 번 밑이 60도 60대에 보면은 거입에 20여세는 거기 10, 10도, 옵셋을 태도돼요 그것 때문에 살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부정사는 운영하셔가지고 여기 연결시키세요, 여기 4분차는 3분차는 자루와 연결 1차 2차, 2차 연결시켜주시고 위아래 연결시켜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 원호 있잖아요 이 원호를 이쪽으로 옵셋시켜주고요 이때는 황의선 2이나 대고 안고 이동이 옵셋하셔가지고 이동이 옵셋하셔가지고 이동이 옵셋하셔가지고 이동이 옵셋기능이 있죠 윤막옵셋말리다 옵셋 거리가보주시면 거리가보십 침도주고 그 다음에 도형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방향찍어주시고 이렇게 나오지 현상이 그 다음 얘는 거리가보로서 집어넣고 이렇게 선택해주시고 방향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 다 됐으면은 트림에 자르기 한 명 가셔가지고 손 늘려주시고 짧아진 선 경기 그리고 자르기 나누기 이용하셔가지고 잘라주시고 여기까지 해서 1차완성 여기 잘라겠네 이 부분 잘라주시고 여기 잘라주고 여기 나누기까지 이제 마무리 있습니다 다 됐으면은 다시 파괴선기 가셔가지고요 이 선을요 가운데 스틱셋을 왼쪽 10mm씩에 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각도로 틀어가지고 대각선을 해주면 돼 대치북선을 이용하셔도 되겠어요 굳이 뭐 어디까지 마시고 그러면은 각도 계산을 좀 해야겠네요 한쪽으로 30토 30토 90토 60토죠 60도가 되겠네 60도로 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저 극성선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극사점을 찍어주시고 왼쪽에 왼쪽에 극사씩 찍고 거기 가면 20 2개 그 다음에 각도는 60토 고렇게 대각선을 하나 해줍니다 그러면은 각도를 편하게 되면 여기만 30토 남으면 되겠죠 30토 나오고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대치북선을 하셔가지고 반대쪽으로 대치북선을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 됐으면 다 됐으면 다 지우세요 ESG 누르고 선택하시고 어 이동의 대칭이다 북선을 하시면 돼 하나 범고 선을 찍고요 선택해주고 엔스치시고 그 다음에 직선을 두잡 여기 때문에 명령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만 칠해주시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다 됐으면은 저장하시고 나라만 아까우니깐 활리 저장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우선 머신 상태에 밀링에 기본각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머신그룹에 속성에 밀를 가깁혀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위에는 혹시 네트가 잡힌 분들은 이거 지워주시고 지금 방법으로 그룹에 가셔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밀를 하나만 내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소지판 만들기 속성 가셔가지고 제대로 설정 그래서 Y가 69죠 Y가 69에 X는 X는 70 그 다음에 Z가 50 50 어차피 뭐 VCC 50 50으로 합니까 50으로 합시다 69, 70에 50 그 다음에 왼쪽으로 모서리 대강 모서리 하시는 분들은 좌표 없어요 화살표 그 다음에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소지 알려주시죠 소지 잘 만드는 데 확인해주시고 높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다 됐으면 밀링가공경동 풀면 평면가공 그 다음에 확인 도색합니다 자 평면은요 화살표 중위에 안 터있으세요 확인 눌러주시고 0-9 래스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80에 85 피시 눌러주시고 1번 아니면 27번 7번에 80점을 페이스밍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2속도는 125에 100에 9,000 납시다 그 다음에 Z속도도 100 이렇게 맞춰주시구요 받았으면은 이제 절삭조건 가시고 절삭조건 한 방에 절삭만 들어가게 도원패스 그 다음에 가로 방에 5번에 60% 60%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습떼게 없다고 해서 기피가 없다고 했고 0-2조건 절삭조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받으면 가공료에 절삭조건을 주시면 받으면 가공료에 1,0으로 바꿔주시고 어제요 페이스밍 선택반분이 고생했죠 가공료에 주는 바람에 공고 뒤도 지배 안되가지고 그런거 좀 신경 잘 써주시구요 받으세요 확인 그 다음에 1타적으로 로켓 페이스밍 가공인칭 이거 어디다 보니까 도망 끝나구요 그 다음에 혹시나 내 건등을 해결때로 결로 확인하셔가지고 징크좀 하세요 이렇게 드시나 드시나 드시지 않는다 그러면 끝난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드릴로 넘어옵니다 드릴 밀랭강공경에 드릴감 가시구요 워너마스크 이용하셔가지고 팔짜리 1 클릭해주시고 싹 잡으세요 이렇게 윈도우로 해서 매일카우 그 다음에 총 3개 접시시면 되겠고 확인 그 다음에 공고는 센터들 공부 눌러주시고 예를 들어 특별히 수정 안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고만 1번 맞는다고 했고 남은 1번 그 다음 이속동지전수 이거 다 뜨세요 그대로 갑니다 수정 안해요 조건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절차 조건 가시구요 드릴 카운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열밀조건 그 다음에 재배상단은 됐고 가공기피-3 절차기 키시고 이렇게 맞춰줍니다 다 됐어 확인 2체보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또 가공기피가 되겠죠 이렇게 두번째 자거로 진행하구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새롭게 만들 경우에는 똑같이 워너마스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방식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작업과 점의 위치가 같으면은요 굳이 워너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고 여기가 최종점이래 최종점 이 최종점을 누르시게 되면 맨 마지막으로 잡았던 위치가 잡혀요 이 최종점을 누르시게 되면 맨 마지막으로 잡았던 위치가 잡혀요 예를 들어 딱 눌러주시면 3개가 잡힐거에요 그리고 최종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워너마스크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이후에 같은 위치대는 최종점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고만 누르시고 그 다음에 공고만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연결 두 번 가시고 10, 0,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계산을 눌러주시고 그 현재 공고 사용 두 번 체크해주시고 확인 그 최종 기피를 마이너스 20점 차감 그렇게 해서 이제 들 그 날의 보정값을 더 추가적으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저 사용을 켜시고 확인 이렇게 더 추가 작업이 됐죠 그 여기까지 하시고요 전부선택 고위가공해서 한번 시몬레이식 가공 진행해주세요 여기까지 진행을 한 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안 됐으면 관통은 안 되죠 지금? 어 제가 커버해서 관통은 안 응? 공고를? 어 그죠? 그렇게 하지마 여기까지 해서 이제 드릴까지 마구지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설명을 가르쳐주셔야 돼요 용고까지 마우셨다고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할 때 융합가공이잖아요 융합가공 알보예요 오늘은 포켓가공을 끊어버릴 거예요 포켓가공 그러면은 지금 동일한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융합통상이에요 불출된 형상 이거는 포켓으로 가공하기가 힘들어요 불가능하죠 그럼 이런 형상을 포켓가공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 보형을 하나 더 그려주시면 돼요 보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내가 선택한 공고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에 있을 정도에 거리빵을 띄워주셔야 돼요 그게 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체크 좀 해야돼요 뭔 체크를 해야되냐 이 지금 융합선과 이 제오 크기의 선이 그냥 얼마 정도 벌어져요 간격이 띄어있는지 대충 우리가 알아야러지면 조명이 나와있으니까 지금 S축같은 경우에는 5미위 간격이 벌어져있네요 그 다음 Y축간격 같은 경우에는 근데 5미위이네 여기가 중리네 그죠? 그래서 5미위 그냥 5미위 기준이냐 근데 문제는 여기가 문제예요 여긴 신경을 써주셔야겠네 이 부분 여기가 제일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을 작게 작게 해주시면 공고가 여기를 못 지나가요 그래서 이 간격만 해서 최대한 크게 띄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엔드림이 10채스잖아요 10에서 4분만큼 더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6분도를 더 키워주셔야 되는데 6분도 마스라하고 7정도 7정도만 더 키워주시면 돼요 그 제가 이제 비전적인 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는 당연히 10분만큼 벌어야되는데 요거 잡는 거에요 요거 직사일편 가지고 잡은 거에요 간격 벌리는 거에요 요거 젤력 크기의 고용을 가지고 얼마 걸리냐 7분만큼 띄워야죠 7분만큼 띄워야지 공고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여유가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2독에 융각보스도 있죠 2독에 융각보스도 가시구요 아니면 여기 명령이 있죠 융각보스도 밭칩티를 찍으세요 밭칩티를 찍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밭칩티를 가지고 재료 재료를 찍어주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간격은 7분만큼 주시구요 방향은 반대방향 이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모서리처럼 안함으로 하세요 안함으로 해야지 모서리 안생겨요 요렇게 해서 아 복사로 복사로 하시고 확인 그래야지 여기 간격이 대략 벌어지는거죠 여기 간격이 대략 12미리로 벌어지면 12미리로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12미리로 그리고 어 여기 여기 11미리로 오케이 그러면은 80자리 엔드밀이 충립이 지났으면 공고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선을 해 주시고 다 하셨으면은 이제 가공경론에 밀린 가공경론에 포켓감거 하시면 포켓 들어가시고 그리고 구형은 누군가 찍어주시나요 여기 도형과 융각 도형으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공고 만들어줍니다 공고는 18짜리 엔드밀 만들어주시고 삼각수야 포켓상각수 공고는 3번이고 이석도는 202,000 그 다음에 절사별권 하얀패꼬 가공경 안줍니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황삭 황삭은 일정한 5번에 나선이 이거 체크해주시고 그 다음에 뒷동작은 램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 25% 그 다음에 점사 체크합니다 점사는 1, 0.5 그 다음에 나머지 체크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딥복귀가 적어가지고 마찬가지로 50% rapper 그 다음에 해서 기피콘 가셔가지고 기피콘 시켜가지고 정치 함 마지막 많은 엔드밀ев matters Happy Z IA compliqué 3DOMIP이 영상 자 이렇게 해서 포켓을 이용해서 융가가공을 진행했습니다 이거 책이 없는 내용 이 부분도 이거 응용버전이에요 이거 제가 개발한거에요 제가 교육하면서도 응 응 공공할 수 있는 공공만 합포해 주시면 되고 이때면 융가공 할 때 주기치거나 포켓을 돌리시면 되요 이거 현장에 날 써먹는 것 중에 하나에요 첫번째, 그게 안건데? 그니까 융가공은 해야되지만 포켓가공을 이용해서 대신 포켓가가 주는거지 한마디로 기계를 속이는거지 자 이런식으로 활용한 방법이 있다 이거 이장지마시고 포켓가 부시게되면 횟스쿼터가 가공이 안되죠 여러분도 아까 질문하시던 부분은 여기 지금 가공이 안되는거죠 그 이유는 지금 가공이 안되는거죠 그 이유는 다른건 아니구요 요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 재료를요 저번 봤더니 재료를 1미만 올리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여러분들이 포켓가공 같은거 가공 설정할때 요 연결 조건이 있잖아요 연결 조건이 재료 상태로 1미만 잡히더라구요 1미만 잡힐거에요 그래서 그 1미만 잡혔으니 불편해가지고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일부로 재료를 1미만 안 올린거에요 재료를 언제 올릴거냐면 다 하고와서 작업을 그때 올릴건데 나는 지금 깎는걸 보고싶다 그러시려면 재료설력을 적어가지고 여기 채택하고있죠? 여기 1을 적어놓으시면 1 1을 적어놓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 전부선 때 우위바공 하시게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밖에 나가고 있네요 이런식으로 여기 밖에 나갔죠? 그거를 찾고 알고 계시고 이거 일부로 안올린거죠? 안올린건 아까 얘기다싶기 그 다음 캠 공격설계할때 재료 윗련에 1미나 숫자가 들어가서 그걸 관계하는 겁니다 그 정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시면 이번에 어떻게 할거냐면요 우리 그 지리폭기 말고 점을 이동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 점을 가지고 한 번 해볼게요 점을 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주셔야 돼 그 다음 포인트 여기 점 찍는 포인트 점이 찍을 때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적당한 위치에다 점 하나 찍어주세요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다 점 하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 도형 체인 가셔가지고 체인 추가하셔서 점을 찍어주세요 확인 그러면 체인 1, 2, 3, 2, 3, 3개 총 3개가 잡아주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조건 가셔가지고 그 전사 조건에 가셔서 아, 전사 조건 말고 전사 조건 안에 있는 지지통장 가셔가지고 이 램프 있죠? 램프를 자동으로 부여 바꿔주세요 거기까지 진행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형 체인에 점을 추가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이 가셔서 지지통장 가셔가지고 램프를 자동으로 바꿔주신다 그 다음에 재생성 눌러주시면 이렇게 위치, 투패스가 만들어지고 될거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공구가 잘 지지되고 가야되요 자, 혹시 다 잘 되는지 여기 공구에 점을 찍혀지죠? 이렇게 찍고 지지통장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은 680에 있던 그 지지통장가 거의 똑같이 되는거죠 그런 식으로 참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자, 이것도 잘 연습해보세요 점 찍어서 사는거 다 하셨으면은 마찬가지로 밀린 가구 경로에 어 포켓가구 들어가야되요 여긴 점 점으로 찍어야겠네 여긴 구름동으로 들어가야되니까 무슨 점을 여 여기 이 원의 중심점에다 점을 찍어주시구요 그 다음에 다시 포켓가구 다시 밀린 가구 경로에 포켓 우선 이 부각 선택해주셔야겠죠 포켓에서 점 찍으세요 점이랑 요 도형 선택해주시면 돼요 황기 자, 공구는 똑같이 정권 똑같구요 또 다시 가구 황사 됐고 그 다음에 피가구 그 다음에 절삭이 확인해주시고 황기 이렇게 해서 포켓도 마무리시지 그 다음 점 선택하시구요 3D 보기가 검색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시지 잘 되셨죠? 잘 되셨죠? 저장하세요 그래서 지금 요기 뒤로 설정에 요기 일밀 집어넣더니 지금 마지막 캠은요 연결 조건이 요기 뒤로 상단에 일로잡혀있죠 요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요거 바꿔주시구요 0-4요 마지막 캠트 광고 그렇게도 수정해주시고 끝난 끝났으면 바로 이제 못다기 들어갈거에요 2D 못다기 요거 캠트만 다 끝나셨으면은 전문선택 표시단 눌러가지고 숨기세요 오싹 숨겨주셔야 돼요 랩드랩입니다 저 못다기는요 가공경로에 밀랭가공에 융가 융가 들어가시구요 우사 1차 요기 시계방향 잡으세요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 총 부디 잡아주시면 돼요 자 확인 도려주시고 공군은 체포배공 만들어주셔야겠죠 체포배공 여기 있습니다 체포배공 눌러주시고 웨스트 크기는 10파이 10 티베 지견병량 그 다음에 10 시그샷 부분 그 다음에 10 10 15 15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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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모의가국 진행하시면 되요. 같이. 요렇게 해서 못따기까지 뜹니다. 자, 마찬가지로 밀린가국병농에 육각방 가시구요. 이번엔 요기. 69인 70인 직사각형 재료 크기. 요거 잡아주시고. 시계방향이 있죠. 시계방향 잡아주시고. 파이 들어줍니다. 얘도 못따기인데요. 얘는 챔파밀공고 파이 육자리를 하나 만들어줘. 만들어주세요. 챔파밀공고 파이 육자리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육. 다음 양 육. 요게 육자리가 나와요. 이 단체가 예전에 회사에 둔말을 했었다고 공고가 크기거든요. 파이 육자리가 나와요. 이 단체가 예전에 회사에 둔말을 했었다고 공고가 크기거든요. 파이 육자리가 못따기 안되지 못하더라. 더 됐으면 필레시 불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육자리에 챔파밀에 꽂혀져있죠. 공고가 5번 있고. 마찬가지로 1,150. 150-2500병도 한구로 하겠습니다. 150-550총에. 상당하세요. 파이가 육자리에 상당하세요. 여러 번 상대가 커지면 주의주셔야 돼. 그냥 절사주거 가시고. 후니 못따기 상태이고 0떡무가 됐고. 그 다음에 기피가 공고 됐고. 진입봉기 됐고. 바람콩 4떡기. 바람콩 4떡무 주시면 절사는 0이군요. 0, 바람콩 6. 절사님 키시고. 그냥 절사기. 이렇게 또 못따기가 또 진행이 되죠. 상당하세요. 이 주의점이. 경로하게 했을 때 공고가 부딪힐 수 있다고 하세요. 공고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데. 이러면 놀라가네. 놀라가게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태 하시고 모의가고. 모의가고 하게 되면 이제. 거의 다. 우리 끝나가는거죠. 여기까지 못따기 3번째지. 응? 이거? 이거 어떻게냐? 아네 생겨? 아네 생겨? 아 여기 아네 복사 생겨? 이거 확인해봐. 어 방향. 파란색 선이 있는지 확인해주고. 안쪽에서 혹시? 안쪽에서 구조명이 가야 돼? 아 여기 밑에 못따기를 복사했을께요. 맨 마지막에 못따기 있잖아요. 예를 선택하세요. 예를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10번. 복사해 부시기만 해주시고. 그러면 못따기가 또 3개가 나와야 되죠. 1, 2, 3, 2, 3, 3. 3번째 도영체인 갑니다. 전체 다치기 잡아주시구요. 여기 보세요. 이 원을 단식의 방향으로. 단식의 방향으로 또 3개 잡아주시면 돼요. 확인. 확인. 재생상 눌러주시구요. 여기 못따기 잡히죠. 자 얘는 주의점이 제가 벗어드렸지만. 여기. 이 공구가 부딪힐 수 있다고 있어요. 근데 얘는 널로하네. 여기 널로하네. 여기 널로하네. 여기 널로하네. 여기 널로하네. 여기 부딪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축하에 부딪치고 갔다가 어떻게 되냐. 조건을 가셔서 보세요. 어디 안 나오신 분들은. 여기 넓이 날비도 없애있잖아요. 얘를 수정해주시면 되는데. 어디 수정해주냐면 여기 날비도 없애. 얘를 한 2인 정도. 키우시면 됩니다. 여기. 날비도 없애서 임밀하고 키우신 다음에 재생상 누르시고. 그리고 보시면. 이게 강개도 벌어지게 느껴지시고요. 보시면. 더 벌어지게. 여기도. 여기 더 벌어지죠. 그리고 강개도 벌려가지고 충분한다고 강제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우치시고. 다 끝나셨으면 조부사태. 보기감부장. 어? 아. 불량한다 이거죠? 불량한다 이거 마지막 끈이요. 깊이가 마약사에요. 이거 맞추지 않았네. 그 연계룩을 가셔서 마약사 맞춰주시고. 마지막 못따기는 가공 깊이가 마약사입니다. 그 수정해주면 재생상. 그리고. 속성에 계속 적혀져가지고. 이중 넣어주시고. 다 됐으면 다 쏙 깎아볼게. 오케이. 자. 템이 잘 찾은거 같애. 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전부선 택시코드. 엔시닛에 뽑아주세요. 그래서 보장위치 잘. 체크해주시고. 자. 요 앞에. 주소 지어주시고. 끝난거죠? 자. 자. 이렇게 해서 태형에서 엔시닛탑 뽑았으면은요. 뒷샷샷 돌려봐야되는데. 우선 파이로 비하셔가지고 엔시닛탑 놓으시고. 그 다음에 소재 세팅해주시고. 소재는. 가로 70, 70, 60, 60, 50. 세팅해주시고. 요렇게 나눠주시면 되죠. 잘 나왔네요. 크기. 그 다음에 0-9 세팅합니다. 0-9. 0-9는 우선 1번 센터들. CDR. 그 다음에 2번은 파이팔자리 드릴. 그 다음에 3번은. FEM. 10자리. 평인들 10자리.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4번은. 5번은 못따기죠. 못따기가 없기때문에 드릴을 18자리 꽂아주시고. 3번은 18자리 드릴 꽂아주세요. 그 다음 5번은 6자리 드릴을 꽂아주시고. 그 다음 7번은 FEM. 80자리 꽂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밖까지. 그 다음 7번. 세팅하면 5세팅. 1번은 센터들에 3. 2번은 드릴 8. 3번은 파이팔자리 10. 4번은 드릴 10. 5번은 드릴 6. 7번은 페이스커터. 80자리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됐고. 그 다음에 저기요. 그 다음에 월점 설정. 자 왼쪽으로 다 못따기죠. 가공어치 마련이 눌러주시고. 밑에다가 데스측에다가. 마이너스 415가 나와. 이럴 때는 마이너스 416. 그리고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공어치 인력을 눌러주시고. 다 된거죠. 본격적으로 가공어치는 합니다. 그래서 자동. 속도 좀 낙혀주시고. 그 다음에 가공어치는 되겠죠. 응. 데트. 데트가 얼마나 와? 거기다 마이너스 321로 소장한다. 320. 2. 메뉴 옵셋? 아 편집모드. 편집모드로 해야죠. 편집. 아 메뉴 스위치를 도시을만으로 해놓으면 좋겠다. 손근이 나가지고 탁하겠어. 메뉴 오셋? 편집집이야 편집. 편집해서 많이 가능해요? 어. 그거랑 같이 다 인명타게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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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ㄱ ㄷㄷ 5 5 5 4 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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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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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áz'. Mind you guys. auen you. mushrooms. Turn. And you can see the cars. meanwhile, not to go and brush. move and brush. here. 똑같이, 저랑 같이, 어, 오케이, 다 됐으면 가보여? 자, 이면은 이제 융각각으로 들어갈게요, 요 2분만 바로 갈게요, 작업을 융각각으로 이용해서 자, 어떻게 할까 했면요, 간단하게 할거에요, 저기 보세요, 이제 점선택표시장 눌러가지고 숨겨주시고 선 하나 오토시킬게요, 그 위기에 평행성 가셔가지고, 이 선을 안쪽으로 오위만 보으세요 용위만 오토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각오 경고 가셔가지고, 밀링에 융각각으로 갑니다 응, 따로 세트 아니면 상탈 서두, 그냥, 싱글할게요, 그냥 근데 요, 요 선을 찍어가지고, 가격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줘야, 왼쪽으로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공구는 싱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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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하고 그 다음에 200 맞춰주시고, 202,000 그 다음에, 얘는 주의할 점이, 절차조건 맞춰가지고, 무 보증, 안함으로 집부장 안함, 보증 때 안함으로 해주셔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기피가공만 체크하께, 기피가공은 2미를 정도, 증상 2대0.5 공구 유치, 공구 집착하께, 또 체크하시고 진입붙기, 진입붙기는, 진입붙기는, 잠깐만요 얘는 원원을 할 수 없거든요, 원원은 빵으로 하시고, 직선만, 길이만 배불러주시면 되겠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원원을 빵으로 주세요, 길이만 그 다음에 원원을 꺾이면 안되면 지금, 직선으로도 빠져야돼 다 됐으면 끝난거에요, 연결적으로 마셔가지고, 마이너스 5 넣어주시고 절상 2 키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형태내기죠, 원하는 방향으로, 오케이, 가공비 3단체 다 됐으면 전부 선택하시고, 모의가공지나 하세요? 지금 즉각의 부분만 한 번 돌려준거에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럼 공구를 즉각의 하면 되죠? 응, 그러면 공구를 8자리 쓰면 비가가 안해도 돼? 십자리라서 지금, 가공이 안된거에요, 저까지는 안된다고 됐어요, 이렇게, 다깝게 나간거에요, 이런식으로, 작업을 마무리해주세요 자, 저장 한 번 다시 하세요, 다리기름 저장, 저장 한 번 하시고 다리기름 저장 한 번 해주세요 두가지 더 더 나아야 되니까, 더럽게까지 저장해주시고 얘넨, 경북 태모 8개씩, 푸켓씨 못하기랑 끝이에요? 얼른 끝내고, 마무리 있구요, 다시 두번째 거 진행할게 이제 딱 끝났으면, 푸켓각으로 가겠습니다, 푸켓각으로, 지구들 반드시 푸켓, 얘를 복사하세요 지금, 공장에 네번째 있는거, 네번째 있는거, 푸켓을, 하나씩 하신 다음에, 복사, 붙이기 복사 붙이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형을, 전체 택시 체낸 도형을 하셔가지세요, 저기 한 번, 하나씩 하셔가지세요, 한 번. 하나씩 하셔가지세요, 한 번.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 다음에, 어, 주권 마셔가지고, 가운 기피가 얼마냐면? 가운 기피가 얘는, 어, A, 5미디에 마셔가지고, 5미디에 넣어주시고 똑같네요? 그 다음에 얘는요, 그 황사 가셔가지고, 퍼센트를 50% 줄여요 그럼 배우실 필요가 없어 50%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 푸켓도 50% 줄여주시고 요것도 불이 할 수 없네, 배우가 아까 배복하는 이런거냐면, 그 드래깍기 놈을 깎게끔 하려고 유도하면 돼 배복을 해놨다, 드래깍기니깐 50% 줄여줄께 그냥 이 배복을 가봐올려 여기 푸켓, 둘 다 50% 줄이세요, 황사 요, 달군, 공급수록 크기 비율값있죠? 요걸 50%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전부 재생산 응,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합니다 여기 푸시게되면요, 50%를 되게 많았죠 이만큼 들려왔나 그지, 너, 공급한 탁월하게 되세요 음? 아, 이 마지막에 푸시 박하니? 잠깐만, 끝까지 다해야 해 이건 이게 기다리구요 끝까지 뭐 soil기 싫어 먹기 먹는데 다 먹기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전사같이 뭐 случ destruction 그래서 그 desem 황사포켓, 푸켓 2번째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못딱이 할때야 폭켓 2번째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못딱pture 못하기는 윤곽 solid 눈과 봅사하시 déf 앞으로는 prestack đấy 현장에선 그 gown 이은 rented 놈고 bunketé 자 복을 하하기도 해요 그리고, 서로 할 때도 그리고 그저껏 풀러와가지고 덕고씨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설명대로 하고 자 융각으로 이렇게 하면 북삽니다. 북삽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장챙이 마셔가지고 다시 책을 잡아줍니다. 케이는 우선 요렇게 4군데 잡아줘야겠네요 4군데 자 보세요 우선 융각은 시계방향 하나 둘 시계방향 둘이셔야 둘 다 융각은 시계방향 그 다음에 원은 단시계방향으로 확인해주셔도 되고 단시계방향 그 다음에 얘는 단시계방향 융각 두개는 시계방향 원과 직선으로 단시계방향으로 총 4개 잡아주시면 됩니다. 4개서 2개 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조건이 가져와가지고 못다기 공고만 만들어주시고 얘는 18의자리 템포비 공고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8의자리 템포비 공고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속권은 150. 152.500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절사조건 얘는 황핏도 잡아주기 4축 그 다음에 융각 상태는 2d 못다기 날리빛이 0출모, 날리빛이 1b, 그럼 되겠구요 그 다음에 깊이가 공고만 다 취소 지리뽕기는 50% 줄여주시고 5050 폭사 그 다음에 측면가공사 필요없고 012권은 0 0이대해서 명배로 가공이 0 그 절사는 확인해주시면 있으면 확인 그렇게 아 템포비가 되겠죠 재생을 누르셔야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위험하네 이거 줄일게요? 더 줄여야겠다 이거 이거 지리뽕기 더 줄이세요? 20 20 더 줄이셔야 될 것 같아 음 이 정도가 짧게 나오게끔 다 됐으면은 입체보기 전부 선택 모의 가공 진정도 합니다 응 18채 만들었습니다 몇 펜지 만들었죠? 창 마시고 이런식으로 근데 여기는 못다기가 크니깐 아예 나 사줬네요 사이 이것 때문에 주의를 최초시 해주셔야겠네 못다기가 부터 줄이케야 얼마 주의냐면 0.25 줄이케 답답 0.25 거기 너의 비가 잡아주시고 그 자사적거네 널비가 잡아 0.25 줄이세요 못다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못다기라는 말 그대로 조립이라든지 여러분 숟가락 다치지 말라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연연시 필요없습니다 응 콜라 안내기죠? 여기 부시면 사라지 남아야겠죠? 그래야지 좀 관통이 안되네? 아 위면 아깝구나 가끔하니 위면을 빼야겠네요 여기 숙소에 가셔서 재료할 때가셔서 일밀어주세요 여기 일 여기 다 끝났으니깐 일러주시고 여기 재료 원칙 1 올려주셔야 돼 다시 한번 가고 해볼게 그래야지 반복이 될 것 같애 응 이렇게 까지 여기 까지 한 통 드레이자 어 여기 까니까 마지막이 마지막이 됐냐 여기 융각 투입 못다기 복사를 해서 그치기 하시고 초콜리 가셔서 체인은 잡을게 체인은 여기 잡으세요 이제 마지막 못다기 두꺼 여기 잡으셔야겠죠 얘를 잡아서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잡으셔도 돼 요거 잡으셔도 돼 왜냐면 가봉기패 같기 때문에 중간 안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요얘는 시계방향 하나 잡아주시고 요 아래는 반시계방향을 잡아주신 두 군데 두 군데 잡아줘가지고 확인 눌러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가봉기패가 가능해요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한 점은 얘는 공구를 크게 주의하고 있어요 공구를 6패짜리 체폭력 공간 만들어주시고 아까 18였잖아요 예 6패 만들어주세요 6패짜리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해전수당 이성표는 그냥 갈게요 안고 가는걸 하고 그 다음에 배설공을 가져와가지고 못다기 0.2 요런 강구도 안고 갑시다 그 다음 손잡이 없으니 아이고 가봉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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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확인 먼저 눌러주시면 이제 못다기까지 재생상 요렇게 못다기까지 완료됐습니다 다생각기야 입체복기 점 상태에 모의가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만비 잠깐만 이거 괜찮나?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라고 했죠? 요거 그 깊이 5미들어 못다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다고 했죠? 얘는 다행히도 부딪히지 않네 여기로 안 부딪히지 어 부딪히지 여기 다시 끝내기 위험하네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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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이 넓이 이 정도만큼 비교해 주시고 발포구 세세 수정해 주시면 약간 가방어져 입이 들었고 약간 단 면적이 덜 달고 이보시면 아 거솔 나죠? 관계어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요거 수정해 주세요 2미리로 2미리로 저장하시고 여 1차 위협 2차 좌우탐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분들은 저장한거 다른걸로 불러오시면 돼요 요거 불러오시면 돼요 황석하이 장거 윤곽 삭제 콕케트 삭제 콕케트 삭제해 주시고 그 돼지까지만 만들어서 이 선도 필요없어? 이 선도 필요없어 이 선도 다 지워주시고 안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져 다 지워주세요 이렇게 요기까지 내려주시고 지워주시고 아니 워낙 부피 시켜 없는거야 사실 자 여기까지 워낙 부피 시켜주시고 이번에는 포켓사 안쓰고 융합 가공만 주시는게 볼게요 우선 가공병놈에 밀린 가공병놈에 융합 가공병시구요 우선 요기 하나 잡아주시고 융합 요기 하나 잡아주시면 지식의 방향으로 두구리 잡아주시고 1차 2차 자 됐으면 확인 눌러주시구요 그 다음에 공고는 여기 평인되면 3번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200, 2속 200, 현장에서 2000 그 다음에 좌측 반응도 선택할거 없고, 그 다음 pt가공 2, 1, 0.5 그 다음 공고유지 체크하고 융합 기준을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확인, 그 다음에 이렇게 어 누룩 확인, 접패스 문제는 조건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고 그니까 시작제 변강한거 알려드렸죠? 요기 구행하셔가지고 1, 2, 2, 2 선택하신 다음에 시작자 마구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위치를 다행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다 됐으면 한번 깎아볼까요? 남아야되요? 융합보문을 강하자분을 보여주시고 융합보문을 안되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고 남은거는 선 그려가지고 공부를 지나가게 하면되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주시길 그 다음에 남은거는 여기죠 여기 선을 그려요 선은요 여기 마찬가지로 선을 그려주시고 두개 그 다음에 다시 융합 복사하시고 네번째꺼 여기 선을 그려주시고 일단은 여기 바깥에 안쪽으로 그려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조건가세요 아 얘는 원원은 안쪽으로 원원은 안쪽으로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재생성만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전부선택 모의가고 진정하시면 되겠어요 컴퓨터 누르고 아 이런게 내복이라는거죠 안보고도 할 수 있다 됐어요? 깔끔하게 간단하죠? 다른 방법이 있으니깐 정답은 없어요 자 얘들 어떻게 하냐면요 복사하시고 복사하시고 마지막으로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도형체를 잡아주시는데 그 다음에 전제사체인 요 수직선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번 찍으시면 되 한 포인트 찍고 위에 한 포인트 찍고 천만 수직선만 그렇게 선을 잡아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확인 재생성 그 다음에 다 끝난거죠 다시 한번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찍으세요 한선을 그 다음에 다 펴고서만 이런식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끝났다 할꺼하게 어휴 역시 사내는구만 그리고 정말 끝났으면요 그 브리킹 점에 가서 점을 찍어주시고 가운데다가 점 하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포켓 도형 선택해주시고 점을 찍어주시고 직선홈이나 점을 2개 찍어주시면 되요 그 다음에 확인 공고는 3박스씩 되겠고 독고는 202천이자 그 다음에 조작권 가시고 화양격사 됐고 그 다음에 여행안주부 그 다음에 황사 일정한 오버렉 50% 잘못되기고 다 체크 그 다음에 티립통장 가동으로 부여야돼 요기축해야죠 진입통장 가동으로 부여 램프가 헬리스씩 안됩니다 그 다음에 정사 1 0.5 다 체크 그 다음에 진입뽑기 얘는 25% 25% 해보셔야겠죠 기피가공 기피가공은 2 1 0.5 공고유주 체크 그 다음에 연결권 마야스 5 그 다음에 조금따에 에스컨트 뽑을때 확인해보세요 티립받을때 25위치 가면 각기있는점 확인하셔야 돼 이 직동봉지에 25가 나오는지 체크하고 이게 안나오면 후식으로 필요없어요 일단 체크하는걸 하겠습니다 또 계속 끝나는거고 다 됐어? 저장하시구요? 자 못하게는 융관 하나 카피하세요 융관 하나 카피하시고 폭사 부치기 그 다음에 도영 다시 와가지고 체인 두개 잡고 두개 잡현내고 어 두개 잡혔으시고 납때보시고 여기다가 체인 추가하시면 돼 체인 추가하셔가지고 요원 단식야방향으로 단식야방향으로 여기 단식야방향으로 내가 직선올리죠? 요거 두개 잡아주시고 추가로 확인 총 4개 잡히면 됩니다 융관하셔도 좋네요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다 체인 추가로 해가지고 잡아주시고 채널을 가입하시게 되면은요 원본영상을 보실수 있는데 원본영상은 제 채널에 가셔가지고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원본영상은 이제 업로드가 되어있을거거든요 요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